주차장 천정로수, 유도방수로 고민 해결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주차장 천정로수를 유도방수로 해결하는 신지종합방수입니다. 올해의 시공경험상 기존의 인젝션 주입방식은 필요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급 소재의 유도방수 시공방법은 그러한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신기법의 시공방법입니다. 유도방수 시 사용되는 유도방수판은 아연도스틸판이며 주로 차량용 무늬나 본네트를 만들 때 쓰이는 고급특수소재로 반영구적으로 부식이나 녹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귀하의 주차장 천정에 누수가 발생되어 차량에 피해를 입혀서 난감하셨다면 유도방수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드립니다. 시공방법은 기존의 낙수물이 떨어졌던 천정콘크리트의 15mm 드릴로 구멍을 낸 뒤 길이 1m 50cm 넓이 45cm짜리 아연스틸판을 부착시킨 후 30mm 배관으로 연결한 뒤 가까운 배수 트렌치로 연결하여 천정 누수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되신다면 누수가 가장 심한 곳에 샘플을 한 개수에 설치하여 보시고 효과가 괜찮으시면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천장 누수 유도방수 시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010-9737-3390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지종합방수연락처 일반전화는 031-979-3390입니다. 네이버 검색란에 주차장 천정 누수를 검색하시어 신지방수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 시공문의는 010-9737-3390 010-9737-3390입니다. 바로 연락주십시오.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란에 주차장 천정입니다. 인젝션 작업은 물기를 막기 때문에 제누수가 생깁니다. 저희 신지방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아연도스틸 유바판을 가공하여 천정에 부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저희 업체는 인젝션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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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